안녕하세요. 토익강사 오재영입니다. 술 마시고 토익 스피킹 시험을 봤더니 처음으로 최고 등급이 나왔어요. 토익강사 스펙을 위해서 토익 스피킹 시험을 여러번 봤는데 최고 등급은 안나오더라구요. 주로 레벨 7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술을 먹었습니다. 대전 한남대에서 시험을 본 날이었고 오전 시험이었던 걸로 기억해요. 아주 햇볕이 좋은 화창한 날이었습니다.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마셨어요.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기분이 좋더라구요. 말이 아주 술술 잘 나왔어요. 평소에 길게 말하는 부분 뒤에 10번, 11번에서 주위 사람들 신경 쓰실 때가 많은데 그날은 아주 모아지경이었습니다. 토익 스피킹도 시험장이 중요하죠. 사람 사이에 칸막이가 쳐져있는 곳도 있는데 그 시험장은 사람 사이 커튼으로 구분해 놓는 곳이었어요. 근데 우주에 나 혼자 있는 느낌이랄까요? 알코올 영양인지 표가 풀리면서 발음도 좋아지고 억양도 자연스러워지고 평소에 생각 안나던 단어도 생각나고 완성도있게 말을 한 것 같아요. 방언 터졌나봐요. 성적을 받아보니 190점 최고등급이었습니다. 당시 통합성적표에요. 오래되긴 했죠. 두 캔 마셨으면 만점 나왔을까요? 저는 술을 자주 안마십니다. 계절에 한번 마실까 말까에요. 맥주 500이 한개고 소주는 5잔 이상 마시면 기분 나빠집니다. 술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실히 느낀 날이었어요. 여러분 토스 레벨 2 맞은 것을 엄마에게 꼭 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말하시겠어요? 한 학생이 엄마한테 레벨 1이 제일 높은 거라고 해야지 라고 말하는 걸 듣고 빵 터졌어요. 여러분 저를 따라하지 마세요. 몇 분은 저를 따라하실 것 같아요. 아무튼 긴장하지 마시고 시험 잘 보세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